아 이건 100% 이겼다 이겼어! 아 이겼어! 빨간색! 빨간색!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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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구나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다 팀워크가 안 맞을 것 같다는 얘기인 것 같은? 그걸 뭐 보여드리면 되는 거고 저희 팀이 처음으로 보여주는 팀 무빙이거든요 이라고 본다면 와이잭스를 아예 이랬을 거예요 근데 형이 딱 그 얘기를 하는데 딱 눈을 봤는데 나보다 더 빡쳐있는 게 눈에 보이니까 와 아 택 되셨어? 와 포인트 안무 진짜 잘한다 잘한다 제일 곡병이에요 못해 못해 아하하하하하 진짜 이게 처음 와봤다 아아아아 여유가 여름 맞고 낭비 싸는